남산 타워! 타워 빼! 남산! 그렇지! 팀 앞에 에펙트함이 있어? 네!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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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나이다 뭐야 내 나이야! 잘했어 내 나이다 니 나이다 한 개만 맞췄어 그래가 말이야 박정현! 아우 이거 제일 스트레스야 나는 자 갈 수 있어 자 가보겠습니다 시작! 어 너 뭐야? 아들 아들인데 아주 착한 아들이야 착한 아들? 작은 아들? 아니 인마 표자! 표자! 표자 안 맞아 빨리 빨리 이거 뭐야 나 지금 왜 까먹었지? 한글 만든 날 한글 만든 날 아니야 재원전, 객천전 까만했어, 까만했어 아파트 가기 전에 그거 거기부터 한 번 이렇게 막 거짓말을 만들어 놨지 거짓말을 만들어 놨어요 거짓말을 만들어 놨어요 거짓말을 만들어 놨어요 그거 뭐야 인터넷에다 이거 쓰는 거 뭐지? 인터넷에다 이렇게 글 쓰는 걸 뭐라고 해? 와 진짜 뭐 누가 사진을 올려 그렇지 그렇지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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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이게 뭐야? 아 빨리 해봐 아 저기 람보 말고 그 아노스 쇼시첸의 별명 그 사람 뭐야? 터미네이터 그렇지 빨리 빨리 김수미 아줌마가 예전에 했던 거 홈쇼핑에서 어? 김수미 아줌마가 이제 쪼깨, 게장, 간장 게장 어? 형 조금만 형님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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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북한에 우리가 저기 그 가잖아 어디 금강산? 아니 아니 어디? 여기 요즘 이것 때문에 이거를 철수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가 가야 되느냐 아 이거 잠깐만 멍멍이가 뭐야? 개 그거 끊으셔야 개 개? 잠깐만 개 아 나 이거 진짜 아는데 어? 잠깐 뭐지 그 개? 남녀를 뭐라 그래? 개성공단 그렇지 개성공단 빨리 빨리 가자 여자 보고 참한 여자를 뭐라 하지? 여자 보고 참한 여자를 참한 여자? 어 좀 되게 막 이거 같다고요 아 현모의 암천대 인곱팸 아 인곱팸 인곱팸 아 진짜 귀엽다 잘했어 우리 아깝지? 아까우면 공부를 도하자고 아 진짜 자 다음 누굽니까? 마보야 답답하네 오케이 수진이 형 몇 개 맞을 거예요? 한 아홉 개요 아홉 개? 더 많이 맞혀주세요 갑니다 시작! 아 이게 턱걸이 할 때 이렇게 학교에 있는 거 이렇게 턱걸이 매달 아 이름을 까먹었는데 철봉 오 사람인데 안 보이는 푸명인간 아 좋습니다 잘한다 친할머니네 집 말고 시골? 아빠가 문제예요 왜 갔지? 왜 갔지? 왜 갔지? 막 전화할 때 여보세요? 아빠머니네 아빠 노래 중에 아가씨 청바지 싸이가 준 거 싸이가 준 거 싸이가 준 거 싸이가 준 거 이거 운동하는데 있잖아 운동하는데 운동하는데 헬스클럽의 아가씨 아가씨 빼 헬스클럽 그렇죠 오 좋아요 그 무슨 개요가의 올챙이 할머니 그 노래는 뭐야 동요 그렇죠 좋아 아 소년재가 소년재 언니가 하는 걸 뭐라고 해? 리듬체조 오 막상막하 이거 어 동화에 나왔는데 아주 큰 사람이야 왔어 왔어 거인 자이언트 아니 이름이 있어 왔어 왔어 고릴라 잭 아니 엄청 큰 사람 왔어 왔어 엄청 큰 사람 어떤 놈이야 그거 어 어 여자를 영어로 뭐라고 해 걸 오먼 걸 그거를 시작해 몬스터 걸을 시작해 걸 걸을 시작해 걸리버 아 놀랐어 놀랐어 아 그 CM CM 그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러지 우리 애가 무슨 출연해 너 아빠가 TV에 이렇게 만약에 뭐를 찍었어 뭘 찍은 거야 어 촬영 아 안고 와 8개가 됐으면 오 오 오 오 오늘 우리 횡대했다 오 야만냐 아 아 저것이 서현이 양이 이기지 말아봐 이기지 말아봐 어차피 8개가 최선이야 자 외식상품을 해보자 응 자 달려갑니다 시작 운율아 땡땡 천곡 나가서 노래 부르는데 도전 그렇지 좋아